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마라탕, 꼬바로우, 꼬바로우 소스, 그리고 마라탕 찍어 먹을 때 같이 곁들여 먹을 마유 소스에요. 그리고 음료는 제가 저번에 빙홍차를 마셨는데 이번에는 차파이라는 음료를 한번 먹어보려고 해요. 그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오늘의 드디어 기다리는 동안 꽁락이 전혀 피는 것은, 오늘의 드디어 라면과 완성! 퍼포먼스!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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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삭바삭 마산이 매운거 같아요 매운이 매운거 같아요 매운걸로는 참기름 매운걸로는 참기름 오늘은 매운거에만 먹어야만 먹으면 좋겠어요 매운거에 매운걸로는 매운걸로 먹어야해요 매운거에만 먹으면 좋겠어요 매운걸로 먹으면 좋은걸로 먹어야해요 너무 맛있어 이네네네네네네 육수 팽이버섯 고춧가루 너무 맛있다 바삭바삭 너무 맛있어 치즈볼 고춧가루 주먹밥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바삭바삭 너무 맛있어 바삭바삭 여러분들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